린eral 린라는 형 제는거 좋아해서 대강 괜찮은데 여기는 거의 식약 밖에 안하고вед다 와 하늘이 죽는다 하늘이 좋아 근데 집집에 대강서치 많이 하더라구요 저그전 게이트 짓고 그쵸? 그쵸? 택피셔 저 이기면 만두계요? 와... 와 나 근데 질거 같은데? 오버워치? 와 만두계? 일단 열심히 해보는데 팀만 이기면 돼서 나는 딱 무조건 이길거 같긴 해 팀은 히히히히 내가 5세트 버티고 있을게 네 형 자 택피형한테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아니 영어 이거는 이미 졌단 마인드네 뭐야 뭐야 탑이니까 너희 이미 안 돼 어? 진짜? 탑이 제이 있어 아니 걸 거 다른 애 있어 맨날 거짓말 치는 애 오 아 충격을 했지? 아 스타급 비제이라고? 아 난 또 스타 비제이 닥치라고 깜짝이야 아 하하하하 여건 컴퓨터가 아직 갔네 아 그 스타가 스타캠프터라고 그 스타 아 그 스타가 그 스타가 아니고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질러도 안 뛴다 너도 오우주야? 응 아 아 아 아 아 아 운동 안해 요즘에 홍규야? 아니 이번 주부터 좀 쉴라고요 확실히 좀 깔끔하게 쉬고 좀 스타 실력 좀 다시 또 올리려고 스타 실력 돌아왔더만 아 아 아 아니 조금 부족해 어 투어는 개오지던데 운규야 실력 테란 뒷도는 얼핏 올라온 것 같은데 톱스전이 좀 문제 엄청 잘하던데 그니까 탈링이겠지? 솔직히 처음에 첫판에 실망하셨잖아요 처음 플로링에 했을 때 근데 어제 유난이 형 드론조치 안하고 드론조치 안하지 않았어요 유난이 형? 어 안했어 근데 6링 찍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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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찍고 하나만 4링인데? 8링인데? 심지어? 뭐야? 아 아니 프로봄 대각서치 이거 알고 한 거 아닌가? 그러니까요 완전 약간 쬐는 거 초단이노제나 뭐야 링을 왜 이렇게 많이 찍었는데 오 근데 링오린 박아서 죽일 수도 있겠다 잘하면은 3질인데요 뭐 죽이지 않나? 아 코어야 이거 코 죽일 수 있어 코어야 어 어 어 어 어 어 뭐야 뭐야 이게 진짜 코어라서? 아니 이게 포즈 안 찍잖아 바로 골링 찍어야 돼 코어라서 바로 골링 찍자 한 달 내렸어 바로 찍었습니다 아잉 드론인데 어 어 이래도 이래도 괜찮지 않아요? 이래도 오링이랑 운영도 괜찮을 거 같은데? 근데 아홉시 먹으면 좀 빡센트 안 났어 어 질러 땄다 그래도 아니 근데 얘 질러 띄워졌는데 그냥 이거 오링 박쥐에 코어인데 안 찍어봤나봐요 코어를 보니까 달래어 했네 어 어 저거는 그냥 뛰어 와 뛰어 띵 띵 마당 가도 돼 어 계속 털어 띵 띵 와 나이도 띵 띵 테크가 너무 빠른데 유난이 형도 근데 참 신기하다 모르겠다 나는 하는 거 보면 신기하게 해가지고 띵을 아홉시 띵을 왜 찍었어 아홉시 띵을 왜 찍었어 아홉시 띵을 왜 찍었어 어 뭐야 아니 저거 띵 왜 찍어 아홉시에서 이러고 또 띵이야 뭐야 이거 아니 오빠 뭐야 근데 켄을 취소시키면 되긴 해 아니 취소가 안될 것 같은데 오 어 근데 게이트 깨도 되지 않아요 깨지겠다 이거 근데 이미 좀 늦은 거 아니야 솔직히 그렇긴 해요 괜찮은데 아까 쇼 붙였으면 이겼는데 지금 쇼 붙이고 갑자기 또 드럭 나오네 오 좋아요 아직 스타게이트 완성되어서 코스 찍히면 아무것도 없어 유난히 그때 사매떼? 사매떼? 그나마 사매떼이 낫긴 한데 그나마 사매떼이 낫긴 한데 근데 이거 왠지 지나가죠 그니까요 아이고 이거 뭐 아쉽다 오린 치즈 상황은 근데 나쁘진 않은데요 그래? 괜찮아 상황이? 난 투스가 엄청 괜찮아 보이는데 올드론 찍으면 질럭에 털릴 일이 없으니까 데이팅 있게 돼서 데이팅 해줄 수 있나 근데 투스가 되게 괜찮은 거 아니야 뭐야 이거? 왜냐면 공업도 빠른 거고 그 아둔도 빠르고 저거 이제 4회 근데 어 링원인 했으면 무조건 끝나긴 했어요 링원인 했으면 끝날 사이즈긴 했어 코어라서 포즈도 없으면 좋겠는데 그 투스가 좋inho 이거 으 하는 3회떼냐 하면 무조건 좀 안좋은 것 같아 사일처리 짓고 히들으 cartoons 어 그래야 좀 비슷하고 도그 개념상 레어 찍고 3회때는 구렴 어 맞아 맞아 이거는 히드 압박을 해야 돼 3회때는 레어만은 진짜로 이거는 어 맞아 맞아 그건 맞아 안좋아 게임 안좋아 엄청 안좋아 이거 음 안좋긴해 근데 길쭉이는 오리닛 아니면 그런거 신경쓰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길쭉이 하나 찍어서 해야되는데 애매모하게 하면 분리해져 있어 길쭉이 스타일이 됩니다 길쭉이한테는 딱 해야돼요 아 근데 저 저글님 앞에서 그냥 멍때리지 말고 좀 12시 에그같은거 깨든지 아니면 7시쪽 먼저 에그 깨먹고 산채는 되게 괜찮았을텐데 너무 아름다워 홍구가 그런거 잘하는데 부지런하게 홍구랑은 링이 살아있어 한 마리씩 아 맞아 왠지 오버 찍히고 딱 세겠다 오버 딱 찍히고 어 근데 컷에 안모아 9시야 깨놓은거 좋아도 아 컷에 안모아서 게이트가 이렇게 모이는 이렇게 빠르구나 원인님 안녕하세요 나쁘지마 드랍 가자 드랍 가자 이거 그날 히럴 드랍 가자 와 템플라라 나이스 우리 꼬봉이 어 옛날에 그 꼬봉이 놈이신가 이거 이거 1000만 500개 있어 홍구야 네 고맙습니다 유다리가 이거 아 진짜로 나 저 뒤에 한 번 해가지고 제발 맞으신거 같아 근데 유난이 형이 진짜 이미지가 그래서 그렇게 잘하거든요 잘해 맞아 너무 이미지가 못하는 이미지로 굳어져서 그래 황구 형 저 물소를 갖고 원래 물소를 다 같이 겪는거에요 저희방 여자분들도 엄청 많아요 근데 갔다 돌아오고 갔다 돌아오고 아프리카는 딱 물소하다가 상처받고 돌아오고 상처받고 돌아오고 진리에요 진짜로 제일 쓸수도 있어 제일 진리 제일 진리 뭔 말이야 이성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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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래 진짜로 돌아오는 거 보면 다 벗은 일이 있거나 그냥 오시는 분들도 있긴 한데 아 나 사년 했잖아 다 똑같다니까 다 똑같다 안쓰러리네 윤킬이 그래도 운한이 그래도 상황은 나쁘지 않습니다 이러고 윤킬이가 또 드랍 잘하거든요 악가드랍 야 제 오버 동루는 파나 지렸습니다 야 야 나쁘지 않은데 상황은 드론 개많은데요 윤횜? 아니 아니 근데 템 저걸 좀 힘들겠다 저거 나가있으면 막지 않을까? 네 나가있으면 짧아있는데 안 되면은 괜찮아 오! 위다! 템! 와 주건력을 안 보네 럭커 뽑고 있긴 해요 지금 와 근데 이난이 형은 주건력을 어떻게 안 보지? 요즘 같은 기대 와 근데 진짜 게임은 괜찮아 이거 드랍도 한 것 같아 느낌이 럭게임 좋았어 이렇게 해도 모르니까 잘 것 같은데 드랍 다크가 좀 약간 불안하다 이거 본지는 아무것도 없는데 본지까지 가는 거 아니야? 아 혹시 사질로 또 이건 좀 불안하다 그러게 양방이 털리면서 드랍 막히면서 질 것 같은데 아 아프다 아 아 나 9시 막았다 그래도 12시는 탈려도 되긴 해 나 본진까지만 안 탈리면 돼 어 근데 12시 봤어 어 12시 봤나본데요 어 12시 봤어? 지금 본진 가자 히드랍 어 아닌데? 대구 막혀있네 드랍이야 일단 드랍 간다 그래도 히로 드랍 아홉시도 막아야되는데 드랍 많이 빼가지고 히로 드랍 세지 않을까? 놀라나 그냥 딱 이러면서 본진 다 털리면서 아홉시 털리면서 본진들한테 막히고 있다가 간다 어 뭐야 사러코? 어? 아 럴컴 많은데? 그니까요 아 본진 본진 어 본진 또 봤어 어? 본진 본게 개소름인데? 어머 개자래 뭐야 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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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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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겼어! 끝났어 끝났는데? 이겼는데요? 진짜 끝났어 넥서스 점차 못잡아! 아 괜찮아 괜찮아 이겼어 이미 5 잡는거 아냐? 저거가 인구수 많겠는데요? 저거 95대 100 저거가 5 잡아요 그래도 유래하네 여기 7회처리 펴져있는데 트리플도 없고 12시에 해처리도 2개잖아 아니 유난이 형 스톱만 잘 피해도 진짜 잘하긴 하겠다 스톱만 진짜 잘 피해도 내가 볼 때 어 이거 히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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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홉시 어 반응이 빨라졌네 잘해 유난이 영어랑 숨 먹고 싶긴 한가보다 아 뭔가 달라졌는데 와 영어가 보고있으니까 이거 목숨을 구하네 하하하하하 12시에 빨리 가스톱 깨줘야돼 같은팀해도 되겠네 유난이랑 영어랑 네? 느낌있는데 영어야? 그니까 잘하는데? 아 그건 맞죠 잘하긴 하죠 잘하는거 맞긴하지 이제 센터 홀팀 안주면 되요 하하 원압이면 원그라드라 뭐야 어 뭐야 어 개 까다로워 어 멜찜이 한것도 없네 아 뭔가 맞기 짱난다 유난이 형 입장에서 히들아 아 드나우는 바로 아우스 툴리지마서 이러고서? 아우스 툴리지마서? 와아 뭐 인사무싱이야? 럴코 나오고 오오 아우시만 막자 아우시러코 있다 아우스 툴리지마서 아우스 툴리지마서 여섯시 견제했고 아아 마당이 아우스 툴리지마서 마당이 아우스 툴리지마서 아우스 툴리지마서 아우스 툴리지마서 근데 여기서 이몽규 마인드 셔틀 견제가 이득이다 마인드로 가면 되요 당하면 이득이라 근데 시드라 그냥 쭉 뽑아서 밀면 될 것 같긴 한데 없는데 토스 아니 여어시 있고 본진 들어가면서 센터 밀면 되지 않아? 네 공이 없대 가면 끝날 것 같긴 하거든 길쭉이도 지금 완전 망해 있네 게임이 길쭉이가 너무 이게 빠르게 여기저기 자면들어가지고 갈 타이밍을 못 잡는다 아 잘 가면 되는데 지금 센터 멀티 생각할 거야 유난이 형도 공이 없대 가면 될 것 같아 공이 없대 내가 볼 때 이거 그리고 봤다 지나가는 거 오케이 봤다 봤으면 급해 지죠 이거 한번 가야 됩니다 뭐 타 있을 텐데 센터에 있는 거 저거 왜 안 타 있는 것처럼 행세하고 있냐 이거 스파크 없으니까 좀 약간 견지 잘 나가네 이거 본진 들어가면 될 것 같은데 진짜 아 근데 센터 멀티 먹으면 역전 나오는데 이거 없을까 이미 괜찮아 보이긴 하는데 드론 째네 유난이 형 아 운영 가려고 해 지금 운영은 좀 쉽지 않나 어 럭코라 뭔데 있어 어? 본진들아 못 봐요 어 럭코라 개많아? 어 이러면서 본진들아 나이스 나이스 뭐야 앞마당 럭코들어가자 어 이거 럭코라 어 괜찮은데 이거 넥서스 깼어요 넥서스 깼어요 어 오케이 100.4 지금 이제 센터로 휘둘러 오히려 휘둘르면 된다 이제 넥 깼다 넥 깼다 넥 깼다 앞마당 트럭코드라 앞마당 트럭코드라 앞마당 트럭코드라 있어 앞마당 트럭코드라 어 있네 진짜야 진짜 까마 어 링이야 링 저거 링이야 링 아 링이야 링 어 링이 닿는 중 어 링이 닿는 중 어 링이 닿는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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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결제 반응 없어 자결제 반응 없어 뭐야 이거 저런 식으로 다 털었어 한 분을 넘게 잡았어요 어 럭코드라 럭코드라 럭코드라기에서 마찬가지인데? 와 반응도 빨라 반응도 빨라 안 반응 견제 안 반응 견제 안 반응 견제 9시 견제 반응했고 안 반응만 아 이건 당했다 무조건 나야겠다 저 템바나 한 번 더 있는데 도스 미네라 천인데? 아 이거 밀어야 되는데 아 밀어야 돼 길쭉이 지금 당황했을 때 센터 밀어 빨리 다 뽑아서 이제 럭코드라기 아니 이거 아니 그냥 병력 다 뽑아서 미는데 이거 다 뭉치면? 아니 센터 아니 이거 저거 15도 많은데? 아니 운영할라 하지 말고 이제 밀어요 이제 어떻게 딱 찍으면 돼 이제 아 지금 드론만 어? 승진왕 튼팟 있는데? 아 드론 파지마 아 센터 멀티가 얼마나 큰데 이거 이메 센터 멀티 주면 진다고 생각하면 되는데 근데 또 본진 또 좋은 거 같긴 해 뭔가 저 동선 유나야 지금 뭔가 동심 못 차이네 견제 그니까요 아 먼 길을 돌아가네 자기 타이밍을 좀 놓쳤네 아니 이거는 어팔 어팔에서 하면 안 돼 어? 안맞아 안맞아 히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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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쿨지 또 뽑아나간다 혹시 이거 센터 밀면 진짜 아 이거 왜 썬큰박지? 이거 밀면 밀릴 거 같은데? 상대는 내가 그거를 잘 몰라서 좀 애매하긴 해 잘 폈다 아니 근데 기본적으로 센터 주면 짓는데 이메 아저씨 가스가 질러서 깨졌네 anybody 가스 필요 없어 괜찮아 어 어차피 이거 히드라 파리 거의 다 팠어요 구 백원 남았어요 괜찮겠지 어어 밀어야돼 왜냐면 센터 주면 져 블록케이는 진짜 센터가 개꿀인데 이거 월티 다 타있는가 네 다 苦 아무것도 안하면서 그다비 좋은 게임인데 타행 못 잡는데 하 아 아 저가 인구수 20많은데? 30많아! 지금도요? 30이 많다고? 40많아! 에이! 아 말하긴 한데 인구수가 어떻게 많지? 30개? 얼큰 남았다 이제!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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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시벌트는 깨도 돼! 한시벌트 깰 수 있어! 지금도! 지금도! 집중하면 이겨! 나이스! 나이스! 집중하면 이겨! 집중하면 이겨! 집중하면 이겨! 천천히 천천히! 이러면서 이제 다! 12시도 있잖아! 12시도! 10시가 많잖아! 싹다 싹다! 12시도 다! 12시에 세부대 했다! 한 박! 오케이! 나이스! 끝났다! 이거 질수껍다! 다 내리고 오자! 그렇지!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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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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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인기는데? 아니 타이밍을 못 잡는게 아니라 타이밍 잡았네! 안 잡는 줄 알았는데! 그러네! 더 확실하게 가는 줄 알았는데! 와우! 야! 야! 와우! 유단이 뭐야? 작품을 왜 먹었다니! 와우! 지렸다! 봐봐! 앞에 3적을 내면 이긴다니까! 3적을 내면 이긴다니까! 3적을 내면 이긴다니까! 아! 아니 대체로 저글들이 나가기 싫어해! 그래서 그래! 3적을 내면 이긴다니까! 나이스야! 아! 날씨가 너무 많으니까! 아니, 이긴다니까! 근데 정말 재밌는 거니까!